안녕하세요. 보디보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지연수입니다. 오늘 유산소 근력운동을 배워볼텐데요. 오늘 저에게 운동을 알려주실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앙미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은 복근 운동 중에 크런치 동작이라고 해서 전체 복근에 자극은 가지만 배꼽 아래를 더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똥배 맞나요? 그렇죠. 이 똥배가 없어지는 운동이면 저도 너무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먼저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매트 위에 누운 상태에서 쇼파나 의자 위에다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도 각도 유지해 주시고요. 네. 자, 양손에 볼을 잡은 상태에서 양 귀 옆에 두시고 그대로 허벅지 선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한 자세이지만 다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허벅지 옆선까지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동작인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 볼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90도 각도 유지해 주시면 돼요. 고정시켜 주시고 양손은 귀 옆에 쭉 뻗어 주시고요. 자, 호흡을 들여 마신 상태에서 올라오시면서 호흡을 한 번에 쭉 내쉬시면 돼요. 자,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시 한 번 업. 자, 천천히. 자, 호흡 크게 들여 마시고 후 호흡 내쉬고요. 다시 업. 다음 잘 하시는데요. 네. 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잇몸 일으키기랑 비슷한 자세인데요. 여러분들 매트 깔고 너무나 집에서 편안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오늘 보디보디와 함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